심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나라가 유튜버, 스트리머로서 어떤 개성을 어필하면 좋을지! 나라도 모르는 나라의 모습! 여러분들 함께 보실까요? 신년 후 초록창에 검색한다며? 우와! 나라를 초록창에 검색한다며? 멘탈 진단서 나라 멘탈 괜찮으려나? 나라 덤부킹하면서 다서작된 것 같은데 어쨌든요.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나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긴장되시나요? 하모니분들 듣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미모를 듬뿍! 기럭지도 필요하려나? 하긴 너무나 퍼줄 수는 없지! 우리 하모니들 다 퍼주진 못했지만 적당힛을 갖고 계신거죠? 이번에는 나라를 나와볼게요. 우와! 나라는 과연? 나라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나라는? 나라는? 돈을 많이 많이! 사랑도 많이 많이! 운도 많이 많이! 예! 나라! 돈과 사랑과 운! 예! 우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좀 나눠드리고! 사랑도 좀 나눠드리고! 나라! 나라! 블랙! 나라가 아무래도 스트리머로서 대성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비웅! 신! 아! 이 분 참! 제가 말했죠! 인상이 정말 좋으시다고!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기세를 몰아서! 실수한 거! 이 분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라는 항상 하모니가 먼저니까요! 하모니에게 실수한 거 딱 한 가지! 걱정 마세요! 어떤 게 나와도 나라가 책임지고! 우리 하모니는 데리고 갑니다! 착함! 너무 착해서 남들한테 다 져주고! 배려부터 하는 우리 하모니님들! 하! 세상에! 응! 이제 채나라 갑니다! 우리 착한 하모니분들을 지켜주고 위해서! 나라는 어떤 게 없을까요? 나라는! 나라는! 신은 채나라는 힘을 만들 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희! 저희 제작진은 여기 봉봉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세상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오! 세상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채나라는! 예! 당신을 상징하는 한 대자! 한자! 좋아! 한자! 콜! 없는 게 없는 여자! 실수한 게 없는 여자! 완벽한 채나라!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리드시! 정말! 정말! 정말 이런 팬을 가진 저는 정말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믿으세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라를 믿으시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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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뉴! 그쵸? 새로운 유튜버! 새로운 거추얼 유튜버! 아주 그냥! 완전 새로운 거추얼 유튜버 나라죠! 이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네! 이것도! 유튜버로 뭔가 짠 하는 게 뜨면 좋을텐데! 빠르면! 최영선 대통령 후보! 알패 160! 예! 다 가졌다! 다 가졌어! 와! 뭐 벌써 대통령은 채나라 금수저예요! 맞습니다! 금수저! 예! 퓨웅!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해볼까나! 뭐 대통령 뭐! 권력? 운? 돈? 연애? 말만해! 말만해! 플레이스! 오잉 오잉! 라이브 네 번째 만에 저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곳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쵸? 점프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거위를 했던! 그동안의 그 힘든 서름을 한꺼번에 잊게 해주는! 좋아요!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 나의 성격! 나의 성격 분석표! 천사! 착하! 이송! 은큼함! 저 아냐! 나라 은큼하지 않아! 나라 순수하다! 귀여워! 제나라! 나라의 장점! 나라의 장점! 나라의 장점! 엑소 내란 공부! 용감하다! 귀엽다! 헤어스타일 찰떡찰떡! 오! 괜찮네요! 그냥 보면 힐링이 된다! 눈이 예쁘다! 아! 그쵸! 나라 눈! 그쵸? 뭐 이 정도! 이 정도! 조작 없어요 저희! 정말 조작 없는데 봉봉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네요! 정말! 나라야 사기장! 오호! 나라의 매력에 빠지셨군요! 나라가 지금 솔로인 이유는! 너무 매력적! 감히 다가갈 수 없음! 정말! 이놈의 인기 정말! 이놈의 인기 피곤하다 정말! 이놈의 인기 정말 어디 퍼줄 수도 없고! 정말 피곤하다 정말! 아유 정말! 정말 슬픈